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사무주시고요 이 남자분께서 온라인의 청춘 불러드리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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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박수 하고 계세요 우리 세마음 예술단 자 우리 부단장님이시죠? 박옥동 부단장님 온갖의 청춘 이정 갑니다 세라인 이념에 사랑 붙게 안기고 돌아선 달빛이 더러진 않기 무릎으로 아 무조건 무릎을 원망하냐 나 이젠 너를 너를 찾지 않다 자리껍을 난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 행복하여라 네 박수 박옥동 부단장이예요 잘 드셨네요 네 박수 박수 네 박수 박수